어? 이미 다른 강사분 커리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고요?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혜황입니다. 저는 문학이나 선택과목 언매 화작을 강의하지 않고 오직 독서만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올해 대통령님께서 수능 독서문항을 강력히 비판하시고 또 관련 지침을 내림에 따라 독서 지문이 실제로 좀 쉬워졌어요. 최근 2, 3개년 동안 나왔던 초고난도 문항, 그럼 킬러 문항은 없어졌습니다. EBS 연계도 밀도 있게 이뤄져서 누구나 성실히 공부하기만 하면 독서는 충분히 정복할 만한 영역이 됐어요. 근데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워진 것 치고는 정답률이 막 엄청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독서가 쉬워진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문학과 선택과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선택과목부터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끝으로 독서를 풀다 보니까 막판에 독서를 제대로 풀만한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이건 언매 기준 오답률 추정치인데 세 문항 모두 오답률이 60%가 넘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어려웠던 문항들 보면 과거의 킬러 문항이랑 결이 좀 다릅니다. 과거 킬러 문항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했어요. 사고의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밟아 올라가야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2024학년도 수능 매력적인 오답 문제는 이거 킬러 문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2024학년도 수능에 킬러 문항은 없어요. 있다고 주장하면 세 문항은 없어요. 하여튼 이 매력 문제들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측 연상 같은 기초 개념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이를 지문해서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과하게 쓰고 실수한 수험생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랑 수학도 만만치가 않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드리는 지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만 탄탄하다면 기출만 100세트 부셔도 100문제가 아니라 100세트, 100지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철저히 분석해도 올해 기조가 내년까지 유지된다고 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험에 독서론 포함 4세트가 나오니까 100세트면 25배수 공부하는 거죠. 이 정도 공부량이면 수능 독서는 충분해 보입니다. 어떤 교재, 어떤 강의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제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2와 리트 언어의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이 두 강좌면은 다양한 난이도의 기출문제를 100세트 정도 훈련할 수 있어요.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은 기초가 부족한 분들만 들으면 됩니다. 자신이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전기추 2부터 들어보세요. 2023학년도 수능부터 2024학년도 수능까지 평가왕 기출 88세트를 분석하는 강의인데 듣다가 내가 강의를 따라가기 좀 버겁다. 그러면 기초가 없는 거거든요. 잠시 전기추 2 수강을 멈추고 전기추 1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추 1부터 쭉 공부한다고 해도 60시간 정도면 수능 독서 공부량을 채울 수 있어요. 심지어 이미 완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부량을 채우고 싶은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제 강의 시간만 계산한 거고 여러분이 혼자 풀어보고 복습하는 시간은 따로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많은 분량을 단 60시간 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때려넣을 수 있는 강사는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은 영상 편집에 이렇게 돈과 시간을 때려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강의 홍보 영상은 컷 편집도 하고 특수 효과에 자막까지 넣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체 강의 영상을 컷 편집 등을 해서 올리는 강사는 아직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과목 프리패스가 있는 회사에 소속된 강사분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한 시간에 비례해서 수익을 정산받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압축적으로 만들고 커리를 간결하게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수익도 같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영상 편집을 아주 열심히 해서 다른 분들이 40, 50분 동안 하는 강의를 15분 내외로 끝납니다. 커리큘럼도 앞서봤듯 아주 단순하고요. 여러분이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영어도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데 국어 강의 시간, 커리큘럼을 지나치게 늘리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도 여러 공개해놨고 고정 댓글로도 링크해둘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대표적으로 이 CD 드라이브 지문은 제가 모든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데도 16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다른 해설 강의와 다 비교해봐도 제 해설 강의보다 더 잘 이해되진 않을 겁니다. 정말인지 속는 셈치고 한번 봐보세요. 이 댓글들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문 설명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네. 이거 나름 킬론 문항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설명했음에도 진짜 설명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정말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저는 항상 수험생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 정도 기초가 없을 경우 정기추일까지 60시간 정도 공부한 후에는 EBS 연계교재 3회독씩 열심히 읽으세요. 압축자료, 변형문제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출제 예상이라면서 누가 찍어주는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전체를 통으로 3회독하세요. 이렇게까지 훈련하고 공부하고 나면 독서 문제를 다 마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문학은 오르비클래스의 이성권 선생님 강의 들으세요. 종종 저보고 문학도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성권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이성권 선생님, 아니 박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까지 따셨어요. 그리고 학원계에 오셔서는 문학 개념어 강의라는 것을 최초로 만드세요. 요즘에 문학 개념어 강의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원조가 이성권 선생님입니다. 정말 인기 많으셨고 또 연세대학교 논술 출제 검토위원으로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학원계에 오셨을 때 논술 강의로도 유명하셨어요. 논술 모범답안 제조기셨거든요. 강남대성이나 메가스터디에서 정말 전설적인 강사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지내시나 찾아보니까 국문학 박사학위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셨는지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도 추가로 받으시고 유튜브에는 문학과 명상 영상을 올리시면서 유유자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분들 위해서 좀 더 강의를 해달라고 설득을 해서 오르비클래스에 모셨습니다. 정말 믿고 들으셔도 돼요. 감히 수능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대형 인강업체 유명 강의를 다 들어봐서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N수생들이라면 이성관 선생님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꼭 한번 봐보세요.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끝으로 선택과목은 이 시기에 선택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이라면 언매를 선택해서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똑같이 만점이라면 화작보다 언매의 표준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둘째, 문법 지식 때문에 공부량은 많지만 그만큼 시험장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러면 그 시간을 공통과목에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앞서 소개했던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오답률을 보면 문법에서 두 개 틀려버리면 화작에서 만점 받은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35번은 틀린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친 학생 중에서도 시간을 무지하게 쏟은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7번, 또 빠졌지만 39번도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간 측면에서도 큰 이득을 못 본 언매 선택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화작이 쉽고 빨리 풀렸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빡셌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건 남한테 묻지 마시고요. 올해 수능 선택과목 언매, 화작.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다 푸는 데 걸린 시간, 점수를 비교해보고 또 틀린 문제는 EBS에서 해설 강의 등을 봐서 이야, 이게 내가 연습한다고 극복이 될 부분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느 선택과목이 유리할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군요. 너무 뻔한 말이라서 그런지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제발 언매와 화작 둘 다 풀어보시고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6평이나 9평 끝나고 뒤늦게 바꾸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손해가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언매런, 화작런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끼면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건 뭐 세상살이가 다 비슷한데요. 결정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든 돈이든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 주체적으로 꼭 선택과목 고르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전략을 마칩니다. 제 기출 해설 강의가 궁금한 분들 이성관 선생님 커리큘럼이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참고하시고요. 어? 이미 다른 강사분 커리를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다고요?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원래 집 살 때도 그렇고 큰 병 걸렸을 때도 그렇고 딱 한 군데만 가보고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내가 어떤 커리를 타느냐는 여러분의 1년 이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강사가 나에게 잘 맞을지 선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제 강의는 시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또 1년 커리의 99%가 이미 완강되어 있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려나갈 분들 제가 격하게 환영합니다. 고정 댓글에 샘플 강의만 들어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테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저랑 잘 맞겠다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제 또 강의에서 만나죠. 안녕 안녕